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웃고 떠들고 우리가 172석을 갖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등 그리고 전 정권의 장치험을 개순하겠다는 등 혹은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 운운이 나오는 것은 사실 면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 미친 일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대열에 스스로 동참할 수 없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딱하고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한기호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의 양심이란 제목에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4.15 총선 재검 표장에 한기호 사무총장이 세 번이나 가봤다 그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기호 사무총장은 철원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1952년 전 우리나이로 69세로서 삼성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아주 맹콤비를 이루면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실을 열렬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독자들 가운데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지적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 의견을 시중의 민심이다 이렇게 보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시민들의 의견 가운데 특히 지금 소개하는 권선혁님의 의견은 정말 보통 시민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을 뿐만 아니고 옳고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권선혁님의 주장입니다. 국회의원을 지망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갑질에 노예적인 굴욕을 당해도 정의와 공정을 입에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얽매여 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도 대꾸 한마디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얼로 짓눌리고 있습니까? 뭐가 겁이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얽눌리고 짓눌려 있다는 것인가? 왜 일인가? 어떤 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질을 이렇게 대놓고 만천하에 당당하게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도 큰 소리를 치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위에 자리하는 하늘의 법 천법이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도 국민의 주권회복 통곡 소리를 못 들은 채 할 것인가? 뭐가 누가 이렇게 권력도 어쩔 수 없는 불법 부정 위선 위장 거짓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천심을 부여했단 말인가? 김정은인가? 시진핑인가? 민노총인가? 촛불인가? 떼법인가? 좌익의 마귀인가? 누가 뭐라 이렇게 공정과 정의와 민주와 자유와 주권을 국가 반란과 바꿨단 말인가?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현실을 아주 크게 개탄했습니다. 불법이 실수로 부정이 부실로 불공정이 공정으로 정당한 주권자의 목소리가 난동으로 포장되면 합법이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수사도 미루고 있다. 감정도 확인도 외면하고 대법원은 재판도 미루는데 민주를 당명으로 국민의 힘을 당명으로 내세운 정치인들은 민의를 수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이 미쳤냐? 내가 미쳤냐? 100표에 1표 무효표가 되어진 개표 현장을 보고도 부정이라고 말 못하는 세상에 무슨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인의 가슴에 정의는 녹스럽고 만인의 종교인 언론인 학자는 윗선 투성이로 윗선을 먹이로 살아가고 있다. 아주 명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참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옳고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권선영님처럼 참 힘들죠. 바람처럼 님입니다. 나같이 별 볼일 없고 이기적인 사람도 이런 맹백한 부정선거에 분노하는데 이 나라의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살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이들이 너무 훌륭해서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옹돌한 것인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선악 개념이 없이 자기에게 호불호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잘 살고 멋있게 보이는 모양이다. 꼬집은 것이죠. 최당구 화의부 님은 강도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귀중품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한 시민이 범인의 사진 흉기 등 맹백한 증거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전달했으나 경찰이 수사도 안 할 뿐 아니라 피해자 측도 강도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과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없었다고 하는 국민의힘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처럼 권선혁 시청자 말씀대로 내가 미쳤냐 사회가 미쳤냐 이 엄청난 불법 앞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나 곧 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결국 악의 것은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말 것을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